안녕하세요. 판례보험공사님의 판배함 TV의 박상돌병원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 판례보험 인사 의도사건에서의 간접사실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3년 10월 12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213-316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소례배상 의료소송 사건이고요. 망인의 유족이 학교법인 대학원, 대학병원이죠. 대학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학병원이 상구에서 파견이 됐습니다. 원고가 폐소한 사건이죠. 망유아는 2015년 12월 생입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7일 날 기침 증세로 응급실에 방문합니다.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호흡곤란, 청색증으로 다시 응급실에 왔습니다. 양쪽 폐에서 수포음이 증진이 됐고 그래서 한시 문경에 의료진은 심장 마사지와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합니다. 기관 안에 삽관을 해서 농도 높은 산소를 투입하는 거죠. 유아가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1월 11일 날 기관 내 사건이 다시 시행이 됩니다. 이 간호사는 2016년 1월 11일 날 21시 20분경에 가래 끓는 소리가 들리자 기관 흡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망하의 산소포화도가 95%에서 64%로 저하됩니다. 그리고 의료진이 앰부, 백인,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다가 기흥이 발생되니까 기흥천자를 시행을 했지만 그날 22시 30분경에 아이가 사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의료과신을 주장해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은 어쨌든 아이가 지금 호전됐다가 악화됐다가 이렇게 반복을 몇 시간을 하고 있었던 상태에서 그 간호사가 기관 내 가래를 흡입하는 걸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하고 나니까 갑자기 산소포화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시켰지만 결국 사망하고 1시간 만에 그러면 이때 의료진의 과실이 무엇이냐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있을지가 않느냐 가래를 흡입하는 과정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산소포화가 떨어졌고 그로 사망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가래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게 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료진의 과실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이제 원고의 주장형이고 원심도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떨어진 거고 그로 사망한 거니까 된 거 아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본을 뭐라고 하냐면 의사의 주의문은 당시 의료기관 등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과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증명하는, 추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가 기관에 흡입을 했기 때문에 한 직후에 산소포다가 확 떨어졌으니까 이게 지금 뭔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때 지금 이 사정은 간접 사실이죠. 의료 과실을 직접 하는 게 아니죠. 의료 간접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흡입을 했고 그로 인해서 산소포다가 떨어졌으니까 과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법원을 말하는 거는 이 간접 사실로는 직접적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무과실의 증명책을 의사에게 지우는 때문인 거죠. 그리고 간호사의 기관 흡입 과정이 뭘 잘못됐는지 입증이 안 됐다면 튜브 발관이 산소포다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즉 튜브를 일단 뽑아서 기관에 흡입을 했는데 이 튜브 발관이 산소포다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이 어렵고 그 과정에서 무슨 과실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발관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관에 흡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의 튜브 발관이 산소포다의 원인이 됐다고 단정이 어렵고 또 나중에 발견된 기흥의 원인이 됐다고도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기흥의 원인이 익으로 인한 것임을 간접 사실로 입증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지금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간접 사정 이런 과정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그 의문을 대리했다고 볼기 어렵고 간접 사실로도 추정되는 사실은 의료진의 과실이어야지 무과실의 증명책을 그 의료진에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여러 가지 간접 사실을 통해서 의료진의 과실이 이렇게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기관 내 흡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그것은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관 내 흡입이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증명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안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잘못했지 않았겠느냐 이거는 무과실 추정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거고 그 기관 내 흡입이 적절했다. 오케이. 그러면 흡입 과정에서 뭘 잘못했냐를 간접 사실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그 자체 기관 내 흡입 자체는 의료 과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결국 의료상의 과실 위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을 들어서 과실 및 인과학의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간접 사실의 추정은 의료진의 과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 간호사가 기관 내 흡입을 했다라는 것이 해서 뭐 산소포가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게 과실이 뭔지가 명확하게 안 나온다는 거죠. 간접 사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증명되어야 한다는, 추정되는 그 사실은 과실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실. 의료진의 과실. 그런데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정된 사실이 일반적 의료행위의 수준에 부합하는 정조라면 의료과실을 볼 수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원심과 대부분 약간 달리 봤는데 즉 결국 간접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경황이 있지만 특정해서 이게 과실이다라고 한 부분을 원고 측이 입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원고 폐쇄가 되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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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